안녕하세요 저 빵남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해운대 핫플레이신 해리단에 위치한 신축임대 현장으로 출동해 봤습니다. 신축 현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권리금 없고 인테리어를 즉시 들어갈 수 있는 현장 컨디션이다 보니까 예비 창업자분께서 희망하시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각층 임대 조건은 1층은 약 30평인데 5천에 500만원이고 여기 분할도 돼요 폴딩도 있고 나중에 영상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18평 12평으로 분할도 되는 그런 거니까 한 칸 18평에 3천에 3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칸이 2천에 200만원 이렇게 분할 임대도 가능합니다. 2층은 5천에 400만원 평수는 약 30평 3층은 3천에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제가 영상통에서 보시는 곳이 4층 테라스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내 홀이 약 15평이고 나머지 테라스가 15평 이렇게 30평으로 이제 시어가 가능한 곳인데 저희가 임대 조건이 2천에 200만원 이렇게 이제 책정되어 있습니다. 자 만약에 이제 3층하고 4층하고 통임대로 통임대로 이제 시어를 하신다 하면 임대 조건이 5천에 350까지 DC가 되니까 각 층별 임대 조건을 메모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각 층별로 짧은 영상 통해서 본 건물 꼼꼼히 이제 담아 볼 테니까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신규 상가 입주 중인 해리당길에서 진출 현장에 무걸리 조건의 매장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